1.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에 속하는 것은 1. 고춧가루 2. 간장 3. 베이킹 파우더 4. 케찹 정답은 3. 베이킹 파우더 2.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1. 약간 덜 익은 사과 2. 공업용 색소를 사용한 빈과 3.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통조림 4. 리스테리아 병에 걸린 소고기 정답은 1. 약간 덜 익은 사과 3.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소류 2. 의약품 3. 주류 4. 과자류 정답은 2. 의약품 4. 다은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은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 판매업 3. 단란주점영업 4. 식품제조 가공업 정답은 3. 단란주점영업 5.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1. 관할시청 2. 관할도청 3. 관할 보건소 4. 보건복지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6. 식품위생행정의 중심과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2. 위조식품이나 변조식품 방지 3. 병원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오염방지 4. 부패 또는 변질식품 배제 정답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7. 식중독 원인 세균 중 히스타민을 생산 축적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균은 1. 살모넬라균 2. 아리조나균 3. 장염 비브리오균 4. 모르가니균 정답은 4. 모르가니균 8.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통조림의 살균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쥐나 곤충 및 조류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4. 어폐류를 저온에서 보존하며 생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9. 식품에 따른 독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동미나리 식큐톡신 2. 감자 솔라닌 3. 모시조개 베네로핀 4. 보거 무스카린 정답은 4. 보거 무스카린 10. 식품 중 형성된 미생물총의 특징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가열처리된 식품에는 내열성균과 2차 오염균에 따른 미생물총이 형성된다 2. 신선한 식품에는 그 식품이 유래된 환경과 유사한 미생물총이 형성된다 3. 원료의 가공, 저장이 저온 환경에서 이루어질 경우 혼행세균이 형성된다 4. 수불함량이 많은 식품에는 곰팡이류가 우선적으로 증식한다 정답은 4. 수불함량이 많은 식품에는 곰팡이류가 우선적으로 증식한다 11.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1. 식품의 pH를 7.0으로 유지한다 2. 식품의 착색제를 첨가한다 3. 식품의 수분활성을 0.95 이상 유지한다 4. 식품을 냉동 또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4. 식품을 냉동 또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보관한다 13. 덜 익은 매실, 살구씨, 복숭아씨 등에 들어 있으며 인체 장내에서 청산을 생산하는 것은 1. 식유톡신 2. 솔라닌 3. 아미그달린 4. 고시폴 정답은 3. 아미그달린 14. 소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피로, 소화기장애, 체중 감소 등과 같은 만성중독 증상을 보이며 온기류, 수도관 등을 통하여 식품에 혼입되는 것은 1. 주석 2. 비소 3. 구리 4. 납 정답은 4. 납 15.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과 결합하여 색을 안정화시키면서 선명하게 하는 물질은 1. 산화방지제 2. 발색제 3. 보존료 4. 착색제 정답은 2. 발색제 16. 식품의 냉장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식품의 오염 세균을 사멸시킨다 2. 식품의 기생충을 사멸시킨다 3. 식품 중 부패 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4. 식품 중 세균의 생육을 중단시킨다 정답은 3. 식품 중 부패 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17. 젤라틴과 관계없는 것은 1. 바바리안 크림 2. 아이스크림 안정제 3. 양갱 4. 족편 정답은 3. 양갱 18. 당도가 10% 되는 설탕물 200cc가 내는 열량은 1. 60kcal 2. 80kcal 3. 20kcal 4. 40kcal 정답은 2. 80kcal 19. 칼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1. 감자, 쇠고기 2. 우유, 멸치 3. 사과, 미역 4. 호박, 고추 정답은 2. 우유, 멸치 20. 일반적으로 당장법은 식품 중 당이 몇 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저장의 효력을 갖는가 1. 30에서 40% 2. 10에서 20% 이하 3. 20에서 30% 4. 50에서 60% 이상 정답은 4. 50에서 60% 이상 21. 카제인이 산이나 효소에 의하여 응보되는 성질을 이용한 식품은 1. 치즈 2. 크림스프 3. 버터 4. 아이스크림 정답은 1. 치즈 22. 어육의 자기소화는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가 1. 어육 조직 내의 염료에 의해 2. 질소에 의해 3. 산소에 의해 4. 어육 조직 내의 효소에 의해 정답은 4. 어육 조직 내의 효소에 의해 23. 식품 저장 시 미생물 번식을 장기간 방지하기 위한 저장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대치기 2. 딸기잼 3. 무청 시래기 4. 마늘장아찌 정답은 1. 대치기 24. 적자색 채소를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었다 가장 관계 깊은 현상은 1.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청색으로 된다 2.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3.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녹색으로 된다 4. 클로로필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정답은 2.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25. 성장을 촉진시키고 피부의 상피세포 기능과 시력의 정상 유지에 관여하는 비타민은 1. 비타민 K 2. 비타민 D 3. 비타민 A 4. 비타민 E 정답은 3. 비타민 A 26. 캐러멜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1. 지방질 2. 비타민 3. 아미노산 4. 당류 정답은 4. 당류 27. 불고기를 먹기에 적당하게 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단백질의 변성 2. 탄수화물이 C H5로 분해 3. 단백질이 C H5 N으로 분해 4. 탄수화물의 노화 정답은 1. 단백질의 변성 28. 다은중 비타민 B2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1. 밀 2. 마가린 3. 우유 29.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은 신선한 고기의 표면이 공기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된다 이 옥시미오글로빈의 색은 1. 선명한 적색 2. 회갈색 3. 적자색 4. 분홍색 정답은 1. 선명한 적색 30. 무기질의 생리작용이 틀린 것은 1. 인 골격이나 치아의 형성, 에너지 대사에 관여 2. 아연, 인슐린의 성분 3. 황, 비타민 B12의 구성성분 함유황 아미노산의 구성성분 4.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성분 정답은 3. 황, 비타민 B12의 구성성분 함유황 아미노산의 구성성분 3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32. 완숙한 계란의 난황 주위가 변색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신선한 계란에서는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남백의 유황과 난황의 철분이 결합하여 황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3. 오랫동안 가열하여 그대로 두었을 때 많이 일어난다 4. 이 변색 현상은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3. 김해 보관 중 변질을 일으키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2. 광선 3. 저온 4. 수분 정답은 3. 저온 34. 조개류가 국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성분은 1. 글루타민산 2. 크리아틴 3. 호박산 4. 이노신산 정답은 3. 호박산 35.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 때 기름의 분리를 막아주는 것은 1. 난황 2. 소금 3. 남백 4. 식초 정답은 1. 난황 36. 열량원이 아닌 영양소는 1. 아이스크림 2. 감자 3. 쌀 4. 풋고추 정답은 4. 풋고추 37. 무기질의 기능과 무관한 것은 1. 체액의 pH 조절 2. 열량급원 3. 체액의 삼투압 조절 4. 효소작용의 촉진 정답은 2. 열량급원 38. 통조림 식품의 구입 시 잘못된 것은 1. 상표가 변색되지 않은 것 2. 외부가 깨끗한 것 3. 두드렸을 때 타금이 나는 것 4. 뚜껑이 돌출되지 않은 것 정답은 3. 두드렸을 때 타금이 나는 것 39. 급식인원 600명을 위해서 시금치나무를 하는데 1인당 시금치의 정미중량이 40g이다 이때 시금치의 실제 발주량은 약 몇 kg인가 단, 시금치의 폐기율은 14%이다 1. 43kg 2. 14kg 3. 28kg 4. 171kg 정답은 3. 28kg 40. 제품 1 단위당 원가계산의 일반적인 과정을 잘 나타낸 것은 1. 요소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2.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3.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4.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정답은 2.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41. 비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도난으로 인한 것 2. 화재로 인한 것 3. 지진 등으로 인한 것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정답은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42. 반상차림에서 기본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간장 2. 탕 3. 밥 4. 회 정답은 4. 회 43. 토마토 크림스프를 만들 때 일어나는 우유의 응고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산에 의한 응고 2. 가열에 의한 응고 3. 염에 의한 응고 4. 효소에 의한 응고 정답은 1. 산에 의한 응고 44. 생선을 조리할 때 생선의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초 2. 설탕 3. 된장 4. 우유 정답은 2. 설탕 45. 주방 설비 구역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설비해야 하는 곳은 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급배수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흙이나 오물, 쓰레기 등의 처리가 용이해야 한다 냉장 보관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1. 야채 과일 처리 구역 2. 육류 처리 구역 3. 가열 조리 구역 4. 식기세척 구역 정답은 1. 야채 과일 처리 구역 46. 식품 조리의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식욕 증진 2.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 3. 영양소의 함량 증가 4. 풍미 양상 정답은 3. 영양소의 함량 증가 47. 조리에 사용하는 냉동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비교적 신선한 풍미가 유지된다 2. 저장 중 영양가 손실이 적다 3.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4.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4.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48. 조미료의 사용 순서로 맞는 것은 1. 향이 있는 조미료는 조리 중 불 끄기 직전에 넣는다 2. 양조 조미료는 조리가 끝날 때 사용한다 3. 향이 없는 조미료는 장시간 가열한 후 넣는다 4. 조미료는 요리에 따라 넣는 순서가 일정하다 정답은 1. 향이 있는 조미료는 조리 중 불 끄기 직전에 넣는다 49. 다음은 각종 단체급식 시설에서 단체급식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설명한 글이다 틀린 것은 1.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편식 교정 및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력 증진이 된다 2. 산업체급식은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후생복지를 실천한다 3. 병원 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킨다 4. 사회복지시설은 생산 의욕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정답은 4. 사회복지시설은 생산 의욕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50. 급식소의 위치 선정 중 틀린 것은 1. 급수와 배수가 잘 되고 소음, 연기, 냄새 처리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2. 통풍이 잘 되고 밝고 청결한 환경이어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오물의 반출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지상 1층보다는 지하층이 좋다 정답은 4. 지상 1층보다는 지하층이 좋다 51. 세계보건기구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자료 제공 2. 무상원저 3. 기술 자문 4. 기술 지원 정답은 2. 무상원저 52. 실내의 자연환기작용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기체의 확산력 2.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3. 실외의 풍력 4. 실내화 실외의 습도차 정답은 4. 실내화 실외의 습도차 53.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과 그 질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모기, 사상충증, 말라리아 2. 파리, 장티푸스, 콜레라 3. 진드기, 유행성 출혈렬, 찌찌감우시증 4. 이, 패스트 재규열 정답은 4. 이, 패스트 재규열 54. 다은중 공통 매개체가 아닌 것은 1. 우유 2. 파리, 3. 공기 4. 물 정답은 2. 파리 55. 제2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1. 콜레라 2. 파라티푸스 3. 백일에 4. 결핵 정답은 3. 백일에 56. 다은중 무해하기 때문에 손이나 조리기구 등의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역성비누 2. 머키로크롬 3. 알콜 4. 과산화수소 정답은 1. 역성비누 57. 환경오염에서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연기에 배출 시 색과 투명도를 조사하는 도표를 말한다 2. 물을 정화하기 위한 여가법 중에 하나이다 3. 공기 중에 입자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8. 다은중 공해의 발생 원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1. 인구의 증가 2. 화산의 폭발 3. 산업의 발달 4. 물질 소비의 증가 정답은 2. 화산의 폭발 59.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키는가 1. 진폐증 2. 물열 3. 저산소증 4. 군집독 정답은 1. 진폐증 60. 수영장 물의 수질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1. 물의 온도 2.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3. 대장균군수 4. 화학적 산소 요구량 정답은 3. 대장균군수 4. 대장균우 5. 대장균ú 5. 대장균이